슬픈 부분인 것 같아 우리 건배사 한 번 하면서 야 건배사 뭐 갈래? 건배사 오늘 항상 막내가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정국이가 네? 심플하게 하십시오 심플하게 자 여러분들 아퍼 방팔을 해야죠 아퍼 방팔을 해? 뭐 아무거나 해 자 여러분 네가 뭘 하면 좋아 어 저기 뭐야 아 너무 웃기다 그 이렇게 치우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네 그때 우리 LA 회식 이후로 이걸 안 봐 이건 이건 취하고 싶어서 취한 거야 아아 뭐 할 수도 있지 아니 미스키를 그냥 니트로 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빌라스로 우선 대신 아니 알 수도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 삶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았어 네 우리가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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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이 이 정도를 치우니까 처음 본다 진짜 삶은거 진짜 조치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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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